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입니다 주말이고 지금 토요일 아침 11시 33분을 지나고 있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주말 앞두고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조금 지난 주말에도 여러분들 기분이 좋게 우리 이날이었죠 장때 양봉으로 끝이 났는데 우리 이번주 월화수목금 결국은 우리 쉬어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들께 미리 미리 우리 전략 흐름 앞으로의 방향성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조심하자 우리 챙기면서 대응하자 어렵지 않다 우리 1번 전략 싸게 다시 사면 됩니다 2번 전략 우리 팔았으니까 현금 생기고 현금은 기회다라고 이걸로 딴걸로 수익 내면 된다라고 제가 다른 종목 대박날거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챙기자라고 챙기고 다시 사면 됩니다 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다들 기억나고 있다 주말에도 고생한다 이러시면 우리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제가 전략 드릴테니까 내려오면은 기회다라고 우리 기회 잡아야죠 자 기회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는거에요 인생 역전 인생은 한방이다 여러분들 한방 한방 제대로 수익 날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우리 한방 제대로 우리 이번에도 한방 제대로 우리 여기서 상한가 60% 급등 먹었잖아요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여러분들 진행중이에요 한방 제대로 우리 HLB처럼 우리 여기에서도 한방 여기에서도 한방 이것만 해도 50% 60% 이것만 해도 100%가 넘어요 우리 HLB 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리 기술 또 우리 우리 기술도 50% 이상 지금 세번째 히든 종목 요것도 이따가 소개해드릴건데 제가 바라볼 때는 3일 3일 이내에 상한가 갈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요거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우리 이러한 전략들 여러분들께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주가는 조종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포들로 볼 수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보유 또 외국인들은 금요일날에도 샀고 우리 외국인들이 샀다가 한방 팔고 샀다가 팔고 결국은 우리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들 여전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다시 터질 거다라는 얘기 우리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 크게 의미 없는 거래량이다 라는 거죠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지금 뭡니까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이 10월달로 될 거다라는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우리 급락이 나왔고 결국 우리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에도 정확하게 우리 다 나와 있어요 서류 제출 관련된 일정까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과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제가 급락 나왔을 때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드렸고 자 우리 시간에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께 빠르게 우리 시간에 하한가 갔을 때 보세요 우리 시간에 하한가까지 급락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간에 하한가 하한가 간 이유가 뭐냐 바로바로 우리 하한가 간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10월달 이와 같은 이슈 10월달에 심사가 결국은 제출한다라는 거 이와 같은 이슈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지금 보시는 블로그에 바로 우리 다시 제대로 일정에 대해서 나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오히려 기회다 우리 하한가 지금 시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매수 기회로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될 구간이다라는 거 자 우리 매수 기회 우리 하한가 갔을 때 얼마였죠 8만 8백원 이었습니다 8만 8백원 주가가 않았죠 거기까지 자 보세요 8만 8백원이 우리 그날 하한가였고 하한가가 오히려 기회다 라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8만 8백원 자 결국 우리 이와 같은 하한가 우리 오지도 않고 지금 8만 2천원이 저점이었고 8만 4천 6백원으로 이렇게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 내려오면 이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자 정보 이거 정보 무료로 무료로 다 함께 드리고 타점까지 여러분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구간 변동성이 심화가 될 텐데 이와 같은 대응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려면 여기 꼭 입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조회수가 있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 단추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세요 누르면 주소가 나와요 주소 이 주소 클릭하시면 우리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신 후에 H구독 H구독이라고 여기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H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입장이 가능해요 자 우리 여기에 입장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그러신 분들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1000명 이상 신청하시다 보면은 이게 조금 누락이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꼭 닉네임 하고 필명 요것을 함께 남겨주셔야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려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순간들 변화무쌍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대응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자 우리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 우리 지난 전략 잠깐 보고 앞으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 구간 우리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난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전략 우리 지난번 우리 이렇게 급등으로 마감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우리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잠깐 볼게요 구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왜 자꾸 한 선생 너는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주가 잘 가고 있는데 뭘 자꾸 조심하래 자꾸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이 주가라는 것은 영원한 상승은 없다 아시겠죠 영원한 급락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50% 폭락을 했어요 하한가 몇 방 맞았다 하한가 한방 두방 세방째 하한가가 풀리면서 반등 나갈 때도 정확하게 제가 여기 하한가는 하요일날에 풀립니다 이때 추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 라고 아주 외쳤습니다 정확한 절점에서 반등 나갈 때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또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고 이따가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결국 뭐다 영원한 하락이 없듯이 마이너스 50% 하한가 두방 맞고 주가가 반등 주었듯이 지금 우리 상승 나와주면서 50%의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눌러놓고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누르고 다시 또 언제 갈 거냐 다시 갈 때는 우리 지금 전환사체 CB 이슈가 있었죠 이 CB 물량이 납입되는 날 그때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 우리 자 보세요 우리 이따 이날 오늘 이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항상 뭐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너무나도 이렇게 열강할 때 다들 신나 있을 때가 결국은 고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하한가 가고 얻어 맞을 때 공포가 스러울 때 공포가 최고치에 흐를 때 이럴 때가 항상 저점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상당히 중요하다 모두가 좋아서 한의에 차 있을 때가 고점이고 모두가 공포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가 저점 공포 이꼬르 저점 좋을 때가 고점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꾹꾹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분명히 저는 이때도 여러분들 조심조심 여러분들께 욕을 먹어가면서 자 이날 10만원 다음 날에 정확하게 고점이 나왔고 저는 매도하자 챙기자 일부라도 다시 사면 됩니다 싸게 다시 1번 전략 2번 다시 우리 현금 기회로 딴 데 가도 된다라고도 결국 우리 이와 같은 조종이 나오면서 우리 기회를 주는 상황 말씀을 드렸고 언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16일날 전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 아닌 예상을 다 했고 그거는 이미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자 우리 이러한 상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가 3월달에 나왔고 우리 3월 8일날 3월 8일날에 우리 전환사채가 납입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3월 8일날 우리 전환사채 600억 6백억 6백억이 납입이 되면서 이날 3월 8일날에 우리 급등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10위 나왔죠 10위 이슈 330억에 대한 10위 전환사채 이슈가 나왔지만 저는 이거 호재입니다 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왜 악재냐 우리 운영자금이 확보가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유는 다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게 납입 납입이 되는 날이 지금 다가오는 16일 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공시 내용 일일이 또 살펴보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자 우리 최근에 알다시피 전환사채 이거 나왔고 납입일 납입일이 7월 16일날로 나와 있어요 여기 7월 11일 아시겠죠 7월 16일 네 여기입니다 7월 16일 그렇기 때문에 7월 16일날 납입되면은 지난번 우리 3월 8일날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한번 누르고 가지 않을까를 저는 이미 전에 미리 미리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정하면은 인정한다라고 댓글도 남겨보셔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은가 보네요 댓글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달리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전략 모든 제가 했던 얘기들은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영상이 답변을 해줄 거다 왜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항상 전략을 다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 니 그렇게 잘났으면 너나 잘하지 왜 자꾸 그러냐라고 또 말씀하시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우리 백종원 백종원 다들 아시죠 이래저래 골목식당 뭐 이래저래 어디 다들 잘되라고 뭐라고 합니까 하면서 옛날 너 돌아갈까봐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맨날 이렇게 사야되고 팔아야되고 이러한 고점과 저점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시고 참고하셔서 참고하기 힘들면 함께 하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안가 갔을 때도 빨리빠르게 우리 하안가에 대한 전략들 왜 하안가 갔는지 빠르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고 자 아직도 입장신청 안하신 분들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 누르면 돼요 더보기 누르면 주소가 나온다 이 주소 클릭해서 이쪽으로 입장신청 그리고 상단에 번호로 50737491H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혼자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전략을 다 드리고 최저점과 최고점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우리 이번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폭락 한번 나올 거다 조심하자라고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최근에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에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조심하자라고 했고 또 여기에서 10일 날에 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승인은 말겠지만 우리 주가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 변동성 여기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 대응책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이 구간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쯤 훅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뺄 수가 있다 왜? 우리 과거에도 늘상 그래 왔다라는 거죠 왜? 과거의 패턴을 한번 다시 한번 본다면 다들 아마 오래된 주주님들은 아실 거예요 뭐 갈만 하면 뭐 악재 악재라기보다는 루머 루머가 나와주면서 한번 이렇게 희청거리고 아래 꼬리 쭉쭉 그죠? 이렇게 한번씩 희청거리면서 간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도 급등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멘트 이 말씀 기억날 겁니다 이때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 급등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한번씩 죽였습니다 라고 한번 죽이고 올라갔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과거에 쓸데없는 루머 퍼뜨리고 한번 희청거리고 자 그죠? 여러분들 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세력이 아니고서야 자 제가 세력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세력 아닙니다 다만 경력이 20년이 넘는 22년 차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법이 눈에 허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허니 보이다 보니까 전략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전략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참 제가 이 20년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곧 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20년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한 선생의 실전 투자 매매 기법 자 실전 투자 노하우를 담은 책이 곧 출판 예정이고 주식 단타 매매 기법 이거 책 제목은 아니에요 바뀔 것 같은데 약 90% 지금 수정 보완하면서 만들고 있고 자 이거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선물로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제 경험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우리 삼은봉 기법 우리 상한가 기법 하한가 기법 다양한 급등주 매매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가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 자 여기 삼은봉 매매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전략들 많습니다 하한가 상한가 낙폭 등등등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전략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 출판 아직 안됐어요 출판되면은 여러분들 선물 선물 드릴거고 단 모든 분들에게는 드릴 수 없어서 선물 100명에게만 드릴거에요 100명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이쪽으로 선물 이라고 선물 두 글자 책 선물 선물 책 책 선물 선물 이라고 꼭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선물로 여러분들 선착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의 이와 같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 분명히 한번 죽이고 또 갈거다 라는 그림을 저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하던 짓이 똑같아 라고 우리 세력들 주포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가기 전에 한번씩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우리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죽이고 갈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초래가 됐는데 결국은 죽이고 간다 가니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제가 죽이고 갈거다 라고 우리 미팅 미팅 일정을 앞두고 결국은 올라갈거니까 여기에서도 다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이렇게 은봉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일단은 오늘의 은봉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 은봉이 하나 둘 세개 정도는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 자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제가 항상 조심하자 라고 뭐라고 전략후강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후강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까지 3음봉을 그려주면서 은봉이 하나 둘 셋 금요일까지는 우리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어느정도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3음봉 지금 무석되고 빠졌다고 해서 4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금요일까지 기다려 보는 게 조금 안전하게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자 우리 이날 정확하게 은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기다리자 금요일까지 우리 3음봉을 패턴을 안전하게 잡아보자 라고 미리 다 미리 모든 것을 저는 알려드려요 여기에서도 3음봉 3음봉 기다리자 라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결국 우리 3음봉 이날 정확하게 우리 금요일날까지 기다리면서 주가가 흘러내려왔고 우리 이날 금요일날 은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금요일날 그죠 그리고 월요일날 하요일날까지 우리 3일 내내 이 구간에 매수 매수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시다시피 6월 28일날부터 금요일날 금요일날 59,000원 6만원 7월 1일날 58,500원 59,500원 7월 2일날 또 59,000원 6만원 자 우리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3일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일정이 있었다 일정 7월 2일 미팅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타점들 우리 대응 전략 함께 다 알려드린다 라고 했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 7491로 H H 대응 이라고 H 대응 남겨주시면 다 이와 같은 전략들 문자 문자 다 보내드려요 근데 이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에 꼭 입장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급등세가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급등 나오는 구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타이밍을 또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기법이라는 게 은봉이 3개 은봉이 3개 나가는 이와 같은 3음봉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자 이와 같은 전략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의 노하우로 다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선물 선물 꼭 받아가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 5073 7491 선물이라고 보내세요 선착순 100명인데 제가 반응이 좋으면 100명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이 구간 다시 한번 정확한 타점과 또 우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한번 죽이고 갈 거니까 우리 죽였고 이 구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우리 기회 그러면 또 언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지난 3월 8일처럼 3월 8일처럼 우리 7월 16일 날 전후로 어떻게 CB가 납입이 되는 날을 기해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를 이렇게 옛날부터 시나리오를 그려줬어요 시나리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다 전략을 짜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HLB 시나리오 전략을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HLB 시나리오 전략 우리 최근에 있었던 시나리오 뭡니까 경고 이슈가 나왔다 경고 이슈는 결국은 조정 줄 거다라고 다 말씀드렸던 전략들 조정 주었죠 두 번째 10만원 돌파 못할 거다 우리 고점 이와 같은 전략들 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또 우리 CB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략들 우리 다양한 전략 계속해서 여기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 전략을 알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 우리 HLB 시나리오 전략들 자료 여기 상단에 번호 5073-7491 H시나리오 H시나리오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전략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 상한가 가기 전에 바로 이런 타점을 노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여러분들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지금 현재 우리 HLB 정확하게 66%의 대박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우리 이 구간 타점 일정이라는 게 있다 일정 FDA 일정을 앞두고 우리 공략해서 큰 수익을 안겨 드렸고 자 우리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술 제가 어떠한 종목입니까 원전 관련 주다라고 계속 원전 관련 주 잡으세요 원전 관련 주 사야 된다라고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체코의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7월 중 이거 여러분들 미리 미리 잡아야 된다라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 언제 우리 다가오는 17일 17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우리 3일 동안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체코 원전 히든 종목 아시겠죠 우리 꼭 잡아야 돼요 6월달부터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히든 종목 총 3개의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2개는 날라갔고 아직까지 한 개의 종목은 아직 가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상한가 3일 이내에 저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두 종목 어떤 건 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최근 바로 서전 기전 서전 기전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에 상한가 갔고 한전 산업 한전 산업이 최근에 또 상한가 갔습니다 다 우리 원전 관련주로서 자 우리 주가의 위치 한번 볼게요 서전 기전 바로 보세요 우리 지난 5월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죽여주고 6월달 내내 제가 7월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순간들이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결국 이번에 빵 터져버렸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 계속해서 결국 이번에 빵 터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 방 빵 터질 수 있는 종목 우리 체코 원전 히든 종목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라라고 우리 매집주 자 우리 매집 종목은 지금 이와 같은 이슈가 있어요 자 원전 관련해서 핵심 밸브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상장사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기업에 공급하는 소식 이 두 가지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 우리 꼭 편입을 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없다 3일 3일 이내에 뭔가 터질 것 같아 상한가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이 종목 상단에 번호 5073-7491로 H H 상한가라고 H 상한가 우리 상한가 가는 히든 종목 우리 세 번째 히든 종목 한번 노려볼게요 아시겠죠 H 상한가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HLB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호흡을 마치면서 우리 전략 주가는 계속 간다 못 간다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우리 또 급락이 나왔으면 또 다음은 급등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급등 타이밍 급등에 대한 타점 다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우리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구간도 마찬가지 이 구간도 모두 모두 함께 우리 대응 전략들 H H 대응이라고 H 대응 그리고 H 상한가 갈 히든 종목 H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 입장도 하시기 바라고 모든 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시나리오 H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알면은 대응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러한 구간 다시 한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말인데 주말 계속해서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분들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